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네 연결됐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네 어쩐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? 삼성전자요. 삼성전자요. 얼마에 매수하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? 59,000원에요. 30%에요. 59,000원에 30%를 현재 들고 계시고요.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시장님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좋은 종목은 사셨다 그렇죠. 그렇죠. 살만한 종목을 잘 사셨는데 문제는 오늘 사셨어요. 높이 사셨다 그렇죠? 아니에요. 제가 이게 물린 게 꽤 돼요. 아 그래요? 이게 드디어 왔는데. 만약에 이제 물린지 꽤 되시면 제가 정말로 진짜 칭찬을 한번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좀 물려도 꽉 쥐고 계셔야 되는데 잘 쥐고 계셨다 그렇죠. 제가 전문가님 방송 보고서 버티긴 했어요. 계속 삼전 얘기하셔서. 잘 버티셨고요. 버티셨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시기가 좀 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셨는데 아래쪽에서 한 번 정도 좀 추가 매수하셨어도 상당히 좀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돈이 없어 못했어요. 괜찮습니다.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두 달 동안 한 5천만 주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.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럴 거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급락 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한 해 최고 많이 팔 때가 1900만 주까지 하루에 매수하는 것처럼 살 때도 무섭게 삽니다. 그러니까 줄여야 될 퍼센테이지까지 기계적으로 줄이지만 채워야 될 퍼센테이지까지 또 기계적으로 채웁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까지 잘 버티셨으니까 꼭 실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아마 직전 고점 6만 2천 원 전후에서 좀 왔다 갔다 소정을 좀 받을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6만 2천 원대에 좀 조정받을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기본 1차적인 목표가 7만 원 말씀을 드릴게요. 거기까지는 일단 좀 보유를 하세요. 7만 원이요? 네. 어쨌든 좀 그때까지 버티라는 거죠? 네. 이렇게 저기 하더라도. 한 가지 여쭤볼게요. 5만 9천 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없겠죠? 내려갈 수는 있죠. 순간적인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그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락 전환이 아니니까 견디시면 됩니다. 1차 목표는 7만 원이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